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을 특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렇게 채용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공직선거의 그 불투명한 부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자기 자식들 뭐죠 선관위 업무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옮기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 이거를 자체 조사를 하겠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당연히 이런 감사원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 자체 조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관위 자체가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관위는 어느 누가 감히 없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이 전남대학교를 나와가 1965년 또 지금 1962년생이죠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형정대학원 졸업 지난해 여름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장관급으로 성진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선관이 사무총장 사무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 정도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체 감사를 하겠다니까 국민들 참 우습게 보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있어 보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뭐 그렇게 큰 조직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뭐 아버지가 있어 보니까 좋으니까 딸인가 뭐 이렇게 해서 다 다른 데 지방 공무원을 하던 사람을 아마 데려온 모양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5월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하기 조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뭐 그게 실현되든 안 되든 간에 말은 참 곱네요. 어떻든 간에 이번 사태가 선관위 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명 외부전문가 2명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각각 2022년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선관위 측은 채용 절차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고용세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선관위 밑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겼는데 생활인분께서 선관위 감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D님은 시도위원회 직원들이 감사를 한다고요? 그들 대개 특혜 전입입용된 케이스가 많을 텐데요. 고향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꼴입니다. 누가 누구를 감사한단 말입니까?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감사원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기관이건 무선기관인 간에. 공무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무이자 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군림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고발이나 고소 잘하고 저도 4월 4일에 이제 선관위 고소가 말끔히 해결됐습니다마는 얼마나 치사합니까? 경찰의 이름 고발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무혐의해가지고 검찰이 넘기니까 검찰이 또 무혐의하니까 그걸로 끝내야지 그걸 또 고등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본인들의 세금 가죽 여러분들 변호사비 되면 되지만 시민들은 또 그 변호사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DS 김님은 쓸데없고 필요없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나라가 재정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야 그다음에 이런 조직에도 손을 대겠죠. 10명 하는 일을 100명이 여러분들 맡아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기업 같으면 20명으로 맡을 일을 100명이나 200명이든 뽑아가지고 세금으로 다 빨대 꽂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앞으로도 정상적인 국가로 남아있으려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안고 당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무슨 검찰에 30년간 특수통을 했고 본인 입에서 맨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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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신문 보니까 자유를 천번이나 외쳤다고 하는데 자유 자유를 달고 있습니까? 문재인 씨하고는 윤석열 씨가 다를 거다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2022년에 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선관위가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데 다 사전투표를 이동시킨 것이 다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각했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나면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그게 규칙이 다 찾아진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뜻을 한 겁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 득표수를 제조 생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발각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은 일주일 만에 승진했지 않습니까? 장관으로 1962년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출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출신 물론 유능하니까 여러분들 했겠죠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루진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온통 뭡니까? 표를 만졌는데 표를 만지는 공을 인정해가지고 박찬진 사무차장에서 사무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날 보궐선거가 실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보시는 것이 보궐선거 총결산표입니다 네 군데는 손을 안 댔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꼭 이겨야 될 곳은 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 힘의 텃밭이었던 울산 남구나 구의원 기초위원 선거까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더불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100장당 15장을 뽑아 훔쳤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15%가 갖고 있는 뜻이 뭡니까? 조작값이 15%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선시켜야 될 국힘당의 후보가 얻은 100표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더불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이 사람들 말 못합니다 왜그러면 본인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까? 저처럼 젊은 날에 경제학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던 무슨 뭡니까? 울주군이 발표하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가 후보별 득표수잖아요 후보별 득표수를 딱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더불 민주당에게 더한 것이 여러분들 그 규칙이 그대로 이렇게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더 한심한 건 민주 노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후보는 우파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한테 얼마를 빼앗습니까? 100장당 35장 조작값 35%를 빼앗아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간이 그냥 남산만 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되든 뭐 뭡니까? 김석열이가 되든 이성열이가 되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그냥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계속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자유만 외치는 겁니다 누가 윤석열이가 자유만 외치는 겁니다 제가 방송이니까 좀 절절하지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관위가 무슨 자녀 특혜 채용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할 때 얼마나 우섭습니다 이런 짓들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짓들 이게 한 번만 했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남도지사 선거는 5%를 훔친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됐으니까 화끈하게 훔쳤다면 골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15% 훔쳤습니다 경상남도도지사 경상남도도지사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조작을 합니까? 선거 사물을 대한민국에 누가 담당합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를 누가 합니까? 중국 공상당엄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까? 김정은이 여러분들 휘하에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엄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까? 이런 짓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완전히 윤석열이 그냥 뭡니까?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올해는 뭡니까? 보궐선거는 안 했습니다 0% 그러나 창령시장선까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2020년에는 5%를 조작한 겁니다 왜? 정권 바뀌고 한 달 만이니까 몸조심을 좀 한 거죠 2018년에는 10%를 한 겁니다 좀 화끈하게 한 거죠 경남도지사는 15%를 2018년 지방선거를 했고 제가 목이 좀 아픕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라가 이렇게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다 뭡니까? 거짓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유, 정의, 공정, 무슨 법치, 민주 끼고 있네 이런 보시기 바람이 이게 나라입니까? 경상남도에 속하는 창령시장선거를 선거마다 여러분들 훔치는 겁니다 2022년에는 100장당 5장 훔치고 2018년에는 100장당 10장을 훔치고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는 그냥 안 훔쳐있네요 훔쳐봐야 안 되니까 정권도 바뀌었고 경상남도지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5% 훔치고 2020년 5%를 훔친 겁니다 한국의 지배 엘리트라고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힘당도 참 한심하고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거를 이렇게나 해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이도 무슨 똑똑하게 보이지만 갓 똑똑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자기들도 다 자식이 있을 건데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도 다 성진회가 장관을 해먹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이런 본 얼굴을 본 거는 더문데 오늘 얼굴이 잘 나왔네요 이러니 뭐 자녀들 뭡니까? 애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승관이 치고 특별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뭐 나라도 아니고 이게 참 기가 찬 거죠 일곱 번째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번 정도면은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두 번씩이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제가 내게 된 것은 유튜브 방송들은 다 흘러가지고 그냥 흘러내려버리니까 그래도 그런 나무니까 이게 지금 끝난 게임이 아니고 현재 진행행입니다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선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 작업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하는 양반들은 그냥 눈앞에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것 빼고는 관심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 실상을 정확히 알고 수개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나라의 참정권을 찾고 나라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도둑놈들 시리즈를 제가 펴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여러 건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확산시켜서 이런 선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걸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악한 일이잖아요 선거를 도둑질해 하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아무튼 낙심할 일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시리즈를 좀 더 많이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